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한국 언론들이 정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국 언론을 두고 이런 저런 비평이나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번 조국 사태에서 불법을 파헤친 과정에서 기자들의 직업정신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에서 많은 언론사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동아일보 기자들의 탐사보도는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가 2018년 1월 조국이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2차 전지업체인 WFM 군산공장 기공식이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조국이 자신의 철호하여금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다 지시하였다 이런 의혹을 받을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경심은 2차 전지업체인 WFM 주식 12만주를 당시 시중 거래가격인 7천원보다 싼 5천원에 낮은 가격으로 2억 4천만원어치를 동생의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2월에 WFM은 호재승 공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WFM 주가는 한때 7천5백원까지 상승합니다 정경심이 매입한 12만주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경심의 남동생 집에서 고스란히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실질검사 과정에서 정경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취파일 가운데 일부를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정경심의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다는 그런 후문이 들립니다 동아일보 10월 25일자에 따르면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정경심이 콜링크 PE의 총괄 대표였던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과 함께 WFM의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해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얼마까지 오를 예정이다 언제 샀느냐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바로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이 녹취록에는 정경심의 남동생인 정모보나미 시스템 상무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거물은 정경심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헐값으로 주식을 사들인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의 결정증이 증거고 이번에 영장 발급 판사가 정경심을 구속하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국 수사의 분기점입니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조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인의 주식 매입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사전에 알고 있었냐 이것이 만일 사실로 판명이 되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죄가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은 10월 24일 동아일보의 취재진에 답한 그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FM과 그 어떠한 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의 계좌에서 주식 매입자금으로 5천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이체된 돈은 곧바로 정경심이 WFM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사용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10월 24일 채널A 김진애 돌직구 쇼에서 출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심이 호재성 공시 바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면 나는 검사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싼 가격의 상장시장에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자금 가운데 일부가 남편인 조국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조국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한 법조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수천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에 대해 조국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한 법조인은 지적합니다 요약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조국 사태는 고위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사익을 추구하도록 만든 뇌물수수 혐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검찰 측과 배노인단 측의 치열한 법리논쟁과 정거를 둘러싼 그런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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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